청구청이 없을때 라니들 임티로 노는거 봤어? 비찬밥 음하이하고 어서와줘 라니 주워 와 이제 그냥 말하네? 천원 줘야지! 임티 뭐야? 고고라니 고고고라니 언어 지능 대폭 상승 아니 말하라네? 아니 왜이렇게 똑똑해? 라니 뭐야? 뭐하는거야? 라니 똑똑하다 전..고..야! 뭐라는거야? 미친거 아니야?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 비참 밥 음하이하고 어서와줘 라니 추워 이건 말 잘했다 이건 그냥 웃기고 어..활용도 미쳤다 아하하하